동대문구가 퇴원 환자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구 내 병원 3곳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. 경희대학교 병원, 삼육서울병원,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돌봄서비스의 기존 대상자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, 50세 이상 중장년, 장애인 외에 3개 병원의 퇴원 환자까지도 퇴원 후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해당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 중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, 일시재가서비스, 식사지원서비스, 단기시설 입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는 1인당 연간 158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,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자부담으로 이용하면 됩니다. 한편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% 이하 대상자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